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평창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눈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고국의 동계 종목에 첫 메달을 안기는 등 놀라운 성과 함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복슬레이 1인승 경기가 열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2차 시기 역주를 마친 선수가 복슬레이 장비에서 내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응원을 나온 가족 코치진과 포옹하며 완주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우리나라 소재환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한 튀니지의 조나단 루리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튀니지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고온건조한 사막성 날씨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조나단은 지난 2022년 2018 평창기념재단의 뉴 호라이즌 아카데미를 통해 난생처음 동계스포츠를 접했습니다 기념재단 초청으로 2년 동안 평창과 튀니지를 오가며 훈련했고 튜니지 역사상 최초로 동계스포츠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됐습니다 여자 봅슬레이 1인승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태국의 아그네스 캄페올 역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 유산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2022년부터 여름과 겨울 평창에서 집중훈련을 받았고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청소년 올림픽 시상대까지 오른 겁니다 아그네스의 메달 역시 태국의 동계종목 첫 메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알려주는 드림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2024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엘리트 선수 발굴과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런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10여 개 국가, 30여 명의 선수가 2024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선수가 올림픽에 도전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꿈이 있고 노력하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